현대기아차가 올 1분기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량 4위에 올랐습니다.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분석업체 EV 볼륨이 분석한 결과 현대기아차가 1분기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2만 4,116대를 팔아 점유율 8%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테슬라는 전기차 8만 8,400대를 판매하며 점유율 29%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수치로만 본다면 세계에서 판매한 전기차 약 3대 중 한 대는 테슬라인 셈입니다. 이어 르노 니산과 폭스바겐 그룹이 각각 2위, 3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.